누가 입고 온 거 내가... 소품인가요? 이현아! 이현아! 네 나오세요. 영어 MC 이현아! 네 나오세요. 여기까지 불편하게 왔으면서 요만큼을 못 옵니까? 네네. 빨리 나오세요. 빨리. 빨리 나와주세요. 멍석도 깔아줘야 돼요. 빨리 나오세요. 어머! 빨리 나오세요. 네 빨리 나오세요. 자켓 벗고 나와주세요. 자켓 벗고. 네 진행자. 네 빨리 나오세요. 네 진행자 피곤하게 하지 마세요 빨리. 네네 빨리빨리. 지금 이게 뭐 딱히 돈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저도 지금 스카가 되게 유쾌하지 않았어? 빨리 내보세요. 네 빨리. 네 아 너무 아름다워 오십니다. 고유경 언니도 골드골드. 그냥 나 원래 기분이 좋다 다 나오세요. 나 오늘 기분 좋아요. 손물 어마어마해요 빨리. 네 일단. 괜히 그냥 뭐 좀 그랬다가 나중에 술 먹고 막 툭 취근해져가지고 막 이러지 말고. 네 나오세요. 네 나오세요. 야 정말 대단합니다. 자 뭐 이렇게 자연스럽게 자리를 바꿔서. 자 그럼. 자 우리 한 분 한 분씩. 본인의 어떤 의상 포인트를 드릴게요. 원래 사실 뭐 춤을 추게 하고 막 이랬는데. 시간이 저희가 또. 예. 예. child.